야 진짜 좋을 거 같다? 나도 재현이랑 보고 들어가야 돼 보이게 해야지 연속 자 돈벌로 다시 히트콤 돈벌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왜 하는 거예요? 같이 친구들끼리 사는 게 좋은 추억 남겨서 좋으니까 안 그래! 정말로 정말로 별로 좋은 추억 별로 안 남은 거 같은데? 이번 집이 엄청 좋은 집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알아요? 근데 왜 저 인터뷰해요? 왜 알아요? 알아요? 왜 봤어요? 안 할게 좀 자연스럽게 가보자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자연스럽게? 너무 부자연스러워 아니야 정말로 어? 왜? 무슨 일이야? 집 현서 데일러 간 거야? 네 현서가 팔... 아 맞네 팔 부상 있어가지고 저기 데일러 갑니다 짐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? 옷은 똑같은 거 입는데 왜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쟤 좀 받아줘라 가서 쟤 좀 받아줘 안녕 안녕 데일러 왔잖아 이렇게 안녕 너 근데 맨날 똑같은 것만 입으면서 짐은 왜 이렇게 많이 쌓는 거야? 사실 시골 때 캐리어 그대로 갖고 왔어 어? 시골에 갔을 때 짐을 기다릴 것 같아 짐이 안에 아예 그대로 있을까? 이거 하나 장만하고 이것만 입을 거 같은데 아 야 현서야 그거 코로나 검사 어디야? 아 저 세 곡? 세 곡도 코로나 이렇게 쳐 봐 임시 선별 선별해? 어어어어 여기 아프게 쑤시는데 괜찮나? 좀 쑤시면 어떠냐? 아 맞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세? 여기 왜 이렇게 세? 딴 데보다 딴 데보다 후비잖아 딴 앵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? 슝 슝 슝 슝 슝 자 하여튼 새로운 집으로 저희는 사겠습니다 자 코코가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지 말라고 스톱콤에서 카메라에 대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해? 자 새로운 집에서 봐요 여기에요 뉴홈 보는 건가? 오 좋다 들어가자 오 오 야 저기야 아는 칼이 좋네 아는 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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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좋다 좋아 자 그럼 넘어오세요 이제 방배정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있어요? 방배정 즉서울로 리얼로 갑니다 그러면 박현서 여기 아니요 아니요 방이 주제잖아 어차피 근데 야 재훈이랑 같이 가면 돼 따라라따 우와 괜찮다 이게 이게 커졌네 전부 다 확실히 야 진짜 왜 이렇게 커? 그러게 맞아 화장실 옆방 우와 나 여기다 조심할게요 오 좋다 오 여기가 좋네 오 여기 화장대도 있네 야 여기는 우리가 써 있구네 야 넌 둘이 쓸 거라는 생각을 하지마 아 양말 개드러워 진짜 구동이랑 재이랑 쓸 수도 있고 나랑 샀잖아 쓸 수도 있고 난 재훈이한테는 이거 좋겠고 얘기구나 아 근데? 나 여기 방 좋네 화장대에 목걸이 있어 방에 있었는데? 야 방 대전 근데 둘 둘 쓰는 거야 그러면? 어쨌든 남남녀였을 거잖아 아니면 나랑 재이랑 쓰고 현사랑 기동이랑 쓰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써볼래? 그럼 왜 그렇게 써? 근데 그게 그래도 될까? 아니 랜덤으로 하루씩 보라고 해서 자 야 씨 그냥 하루씩 번거라고 했을 텐데? 그래 나랑 기동이랑도 한번 자오 나랑 난 재이랑은 잔 적 많아 괜찮아 서로 겸은 많아 너랑도 현사랑하고 자오? 아 발름 잘 거 같은데? 아 근데 뭐 카메라를 돌려놓고 잘 수 있잖아 카메라 돌려놓고 자 그렇지 그래 그렇지 4대 0으로 하면 다 같이 자는 거야? 야 근데 진짜 이거 찐으로 가는 거다? 아니 나랑 재이랑 둘이자면 분리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돼? 다시 카메라를 담으 수 있으면 해 아 카메라 켜놓고 잘 거야 존나 흥미스러운 일이야 그럼 우리 유튜브에 업로드 안 해 폰 오브에 업로드 안 해 폰 오브에 업로드 안 해 괜찮아? 폰 오브 없는데 괜찮아? 폰 오브인데 스윙 나오냐? 야 자 누구 먼저 갈래 나 먼저 간다? 이렇게 가자 재기 먼저? 이거 뭐 들고 있어? 왜? 난 무조건 엿방 쓴다 심리적인 나 무조건 무조건? 나 여기 니가 피하나 내가 피하나 니가 피하나 그래 됐다 넌 내가 어떻게 해야 해? 나한테 말할게 나한테 엿방이야 나한테 엿방이야 나한테 엿방이야 나한테 엿방이야 나는 현서쟁이랑 나한테 엿방이야 기 lang 빨리 읽어러 아오 자 나 바로 끝낼게 으응 내가 피하고 있어 안 햇 kole 너는 지나oton 동시에 보면 안녕 경제만 피한단 말인데 의원가니? 아니 졸 technician 미연 나 가볼까요? 회심하게 여기로 가볼까? 형태도 좋을 거 같아. 나 간다? 네. 아 잠시만요. 모두가 이 방에 간다고 했어요. 그럼 더 혼자 쓰고 싶은 사람 여기 있겠죠? 하지만 공개호 씨는 콘텐츠를 뽑으려고 여길 갔을 거야. 깨끗하게 여기로 갈게요. 이거 누가 있겠어요? 저와 ㅋㅋ 별로야? 응. 참고로 제가 요즘 장 사정이 좀 안 좋아요. 참고 할 수 있도록. 이 정도 있다. 술 틀렸어 그렇지. 조개 아 양쪽 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 양쪽 다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2명 들어왔고 저기 1명 들어왔 것 같아요 여기 제 예상으로는 박현석 공기동이 들어있고 저기 제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이랑 자기에게서 이쪽 방을 선택하도록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바로 이쪽 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아아악 너 어떻게 해 왜 좋은 방을 제대로 내주고 이씨 너네 왜 여기였어? 난 정절방 피한단 많이 들었잖아 하하하하하하 아 니야 시발 좋은 방 냅두고 왜 이리로 와던가 까지 너도 아까 저런 거 같으네 자존심 쌈하자고 서로 누가 저기 가 보자고 둘 다 여기 앉아있어 현석 씨가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똥 닦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랑 기동 씨가 제 옆방에 있다가 똥 닦아달라고 해서 바로 나와서 닦아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똥 닦아주는 거? 근데 저는 똥을 안 써요 죄송합니다 너 똥 쌀 때 진짜 어떻게 닦아? 오른손은 뭐야 한 손으로 이렇게 말아간다니까? 너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해 그러면? 한 손으로 휴지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휴지를 어떻게 뜯어?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많다면 캬 이렇게 한다며? 아니 현석 똥 근데 너무 어두운 새끼 하하하하 그게 뭔 아니 나 요즘 술 안 먹고 건강식 먹어서 약간 뭐라고 현금이야 현금에 길게 나와 똥 안 싼다고 그랬잖아 방금은 맞아 똥 끊길 거 같아 토끼 똥처럼 나는 토끼 똥이야 30개 싸 나 경비씨 나 잠옷 바지 있어? 아니 없어 나 뭐 입고자? 박스? 야 얘들 이리 와 이리 와 잠옷 선물 잠옷 선물 아 진짜? 겁나 비싼 거 오 웬 잠옷이래? 왜 협찬이야? 협찬이 아니고 내가 단노두기 쪽으로 얘기할게 비싼 거야 진짜? 하나짜리야 내 친구 내 누나가 브랜드를 연칭했어 그래서 좀 노출해 줄 수 없겠냐는 겁나 남편을 신경해 이게 잠옷이야? 귀엽잖아 되게 귀여운데? 왜 그러게? 이건 원피스 같은데? 오 야 그거 여자 거네 오 여자 거 기존에 봤을 때 야 이거 정비소에서 나온 거 같은데? 폴리? 그럼 자원 입고 만날까? 아니야 야 이 새끼 좀 웃긴데? 나 갈아입었어? 이게 사실 되게 트렌디한 느낌 아니야 원래는? 야 넌 진짜 자원 복 같아 나 어때? 아니 정비소에서 아저씨 주유소에서 나온 거 같아 이게 준다 외국인 모델이 했을 때 준다 이펄거든 이게? 미안해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모델이든지야 이건 이쁘네 일단 여기 걸려 갈아입고 나가게 부르릉 딩 딩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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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엔진오일 얼마요? 만원 만원이요? 네 갈아주세요 네 엔진오일 뭐 써요? 저희 엔진오일은요 이거 써요 이거 아 잠깐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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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국내산 비싸네 우리 지금 이게 아 포일이요? 하하하하하하 포일 써서 쓰는구나? 아 예 엔진오일 포일 쓰시는구나 폴리고요 죄송한데 아 폴리에요? 예 엔진오일에 그 이물질이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 주유구멍이거든요 주유 좀 해주세요 아 으흐 으흐 흐흐흑 흐흑 이번에 통신 닫니? 아 바이러스 인사 어깨 조금만 돌려 눈이 도와주지 보이게 해야지 여기 너는 안할 것 같아 카메라 있어? 카메라 저기 보이게 해야지 사랑 레시피로 갈게 우리는 무기, 마늘, 배파 그리고 사랑할게 요즘 달달하네? 둘이? 엄마가 달달하게 좀 하라고 하셨거든 아 맞아 엄마가 달달하게 좀 하라고 하셨거든 아 진짜? 너 컨셉이지? 진짜? 달달하게 좀 해 맛은 있겠지 어쩌고 우리가 왜 하고 너네가 대첩받는 거야? 아니야 대박 이게 뭐해? 아니야 뭐가 언제 돼? 이거 오마카세 아니야? 이거 오마카세 아니었어? 정자리 이라샤이바세가 오늘이었어? 그거 아니에요? 자 들어가자 와우 비주얼 좋은데? 배 맛있을 것 같은데? 비주얼 좋은데? 우와 치즈 배 쩔었다 우와 식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얘들아 와 와 공기가 이게 완전 그거 내 진짜 부끄러워 와 뭐야 주파라 같아 와 간다 간다 웨인 플리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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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